그리고 교재학에서 컴팩트하기 때문에 8주 동안 이제 수업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주 동안 이 내용을 뭐 아무리 천천히 꼼꼼히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만 내용만 이해를 한다면 한 4주 정도만 해도 사실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두 달 단위로 학원 커리큘럼이 짜지다 보니까 이 8주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자꾸 강조하죠. 법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는데 수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거를 우리가 문제를 직접 통해서 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교통법규 시험에 이제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 단위로 이제 우리가 지방직 시험이죠. 국가지가 지방직 시험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공개가 안 됩니다. 문제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게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게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작년에도 우리 경남지방직 시험에서도 있었지만 공개가 안 됐죠. 공개가 안 됐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중의 학원 선생님들 책이나 있는데 보면 문제집이었고 조금 오래된 기출 문제들이 있죠. 뭐 2003년도 뭐 인천소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오래된 기출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요즘 상황을 봤을 때 좀 시의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대충 어느 부분을 출제의 포인트로 삼는지 조금 간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한데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의 정밀도 정확성 있는 것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볼까 고민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다행스럽게 서울특별시에서 2014년도부터 문제를 공개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도르가통법규 시험 중에서 유일하게 공개가 된 시험이 서울특별시인데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작년에는 또 문제가 공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시험에 있기는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문제가 공개되지 않아서 일단 최근 3개 년 동안 2014, 15, 16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내용보다 기출 문제를 먼저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책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시험이 대충 어떤 패턴이 나오거나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잘 나오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견적을 잡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백락 학원 선생님들이 앞에서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제일 그냥 우리가 돌직구식으로 바로 처음부터 문제를 보고 이게 이런 부분이 잘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걸 부연해가지고 책을 찾아서 보시고 또 이게 어떤 부분으로 어떤 식으로 외워야 되는지 이런 걸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8주 동안의 진행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서 사실 내론도 모르는데 이론도 모르는데 뭘 문제를 풉니까라고 하는데 이게 마치 이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론도 조문이거든요. 법조문이고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출제의 패턴이나 이런 것을 한번 가늠해 본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먼저 한번 2주 정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한 번 더 꼼꼼하게 밑줄 치는 작업도 이런 작업도 제가 또 해드릴 겁니다. 정리하는 거 두 문자 뽑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2주는 또 법당 내용을 제가 예상 문제라고 만든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가지고 한 2주 동안 모의고사처럼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살펴보이지만 이론 강의지만 문제를 같이 풀고 이렇게 8주를 좀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상태로 해서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러니까 사실 두 달 동안 한 3회독이죠. 3회독 하는 효과를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제가 도로구트로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그 패턴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오늘도 고런 부분으로 봐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